아빠밤, 연호가 나와? 쇠콜이네요? 이거... 이거 나 해머로 해서 우리도 암라인 보습이죠? 네. 해록 말 타야 돼요? 알아요. 아 말을 이렇게 세워놨구나. 우리 누구야? 유지연님 파이어 있죠? 네. 나 3스텍임. 있어요. 파이어 맞춤 땡길게요. 맞았어요. 탱커 맞췄고. 저 스톤. 네. 우리도 맞았어요. 저 뺏겨요 한 번. 위디연님 뺏길. 위디? 나 맞냐? 탱커 보내줘. 아, 소울이에요. 이런, 이거 나한테 줄 수 있어. 이게 1을 팔릴게요. 나 생긴 게 없다 이제. 안 돼. 네. 나 살고 싶어. 나 심박을 줘. 어, 저 이거 죽을 것 같아요. 죽어요. 아... 수민이 밀게. 죽네요. 오케이. 수민이 나오면 가자. 왼쪽 가도 될 것 같아요. 캡 찍을 것 같은데. 수민이 밑으로 와. 네. 막으러 왔다. 막아줘야 될 듯. 다운 봐야 될 듯. 네. 2초? 네. 근데 신발 빠졌고. 힐러 신발. 아, 너무 빨리 부렸다. 아, 너무 빨리 부렸다. 다 빠져줘요. 힐 안 맞... 딴 거 큰 것도 안 맞았는데. 빠져봐. 예, 선 맞았다. 안 따라온다, 여러분. 따라온다, 여러분. 웨이지슨들인가, 저거? 아니요, 클레릭이었어요. 클레릭? 아... 아... 약간 정신이 날 것 같은데, 지금. 이거 아닌가? 제가 더 빨리 줘볼게요. 일단... 아... 일단... 힐 한 번만 받으면... 밖으로 튈 것 같은데... 네. 어린이, 그럼 지금 하면 저 바로... 반갑습니다. 한 벗겨. 어휴... 오늘 뭐가 납작하지. 네. 지금... 아, 좀 늦게 썼다, 이거. 괜찮아. 이제 깔게. 콜라. 콜라. 불렀어요? 맞았어요? 오케이, 빅킬. 오케이. 비킬 받았어. 카드 신발 받았고. 다시 스터드. 네. 나 방금 없음? 나 다음 방금 10초? 아이씨. 먼저 갈게요. 으흠흠. 으흠흠. 유진진 못살가. 못살아요. 저희들. 고찬데? 왼쪽이 빠졌다. 아이씨. 힛. 음쇼. 유움쇼. 괜찮다. 지겟. 저쪽 이빠졌다 캡 올라와 주셈 응 캡 건들기면 하셈 건들면 알아서 내려올거임 치마를 써서 내려올거임 내려온다 이제 퍼지고 제이세만 막해 이제 암는 스타일 바로 바로 나오세요 이제 탱커 땡기고 내가 땡기고 내가 땡기고 나 빅킬러 왔어요 나 빅킬러 왔어 나 빅킬리 나한테 안올다고 올라간다 글레이브 오셨어요 글레이브 키퍼야 가능 나 올린다 가능 나 빅킬러 3초야 앞에 빅킬러 갈거에요 앞에 빅킬러 갈거에요 앞에 빅킬러 끈거 끈거 글레이브 먼저 오 나 맞았어 오 쉿쉿 어? 글레이브 오우다 나 너무 마나인데 깍까? 나 마나가 없다네 마나 10초 나도 나 마나가 없다 아 죄송 이거 제가 한번 미스냈어요 뒤에다 썼어 어? 아 내가 어린이이랑 겹쳐있어가지고 우리 팀 들어왔어 아 어디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왔다. 손 내고, 손 내줘. 제이쌤 손 내. 제이쌤 손 내. 뭐야, 뭐가. 맞아, 저 클레이브 없어. 지금. 앞에 주리. 레이지 먹고. 와, 피워지네. 난 너무 느리나. 으흠. 방 가게에 레지 먹고 주짓 깔고 했는데 죽는 거라.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? 나 뭐 없어. 나 없어. 없어, 형. 빨리 대신 맞아. 들어와, 들어와. 그냥. 그치 마. 그치 마. 저거 저렇게 죽으면은 그냥 모리님이 그거 써야 됨. 왕실 신발. 왕실 신발. 아니면은 스탑 맞는, 맞는 것 동시에. 근딜하고, 모리님하고. 같이 힐, 힐 받아야 되는데. 2. 뭐지? 2리셋. 리뎀션 2. 둘 중 하나를 해야 됨. 아, 내 왕실을 꼈어야 되겠네. 아, 이걸 몰랐네. 아, 그냥. 시작하면 그냥 막. 죽어버리니까. 아무것도 못하네. 볼까? 어? 없을걸? 어. 참. 공개해라. 그치 Levi의.